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가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하늘로 솟구칩니다. 청주의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착수한 지 5년여 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 변화 등으로 4번의 시도 끝에 이룬 쾌거입니다. 발사체인 한빛 TLV는 106초간 엔진이 연소한 뒤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했고 브라질 해상 안전설정 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습니다. 뭐 기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업발사를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이제 첫 한 걸음을 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빛 TLV는 국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로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을 뜻하는 뉴 스페이스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경납고 등 조립동이 위치한 청주시 강내면 시험장에서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개발됐습니다.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은 구조를 단순화하고 폭발 위험이 없는 것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. 이번 발사로 인해 미국과 호주 등 글로벌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사 가운데 앞선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.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하 메시지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성공을 축하하며 전용 발사장과 민간 발사 허가 제도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중 실제 위성 운송에 사용할 한빛 나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. CJB 장원석입니다. CJB 장원석 CJB 장원석 CJB 장원석 CJB 장원석 CJB 장원석